야! 야! 오 형! 오 형 오 형! 오 형 오 형! 저 이런 거 아니에요? 뭐야 이거? 이거 떡이야? 떡이야? 떡떡이야? 액체 아니죠? 액체 개물 아니에요? 야 정국아 형한테 이기려고 한다 아, 자 지금 벗기다 어 좋아 자, 이 결과에 따라서 이 이야기 이거 어떻게 되는지 하나 둘 셋 뭐야 뭐야? 누구야? 누구야? 이거 너무 약간 판정하기 어려운 것 같은데 아니면 셋, 둘, 하나, 하면 손을 닫고 그러면 어차피 힘겨루니까 동시에 쳐주세요 셋, 둘, 하나, 하면 팝 여러분들이 셋, 둘, 하나, 하면 둘, 셋, 둘, 하나, 하면 셋, 둘, 하나, 하면 동, 셋, 셋, 셋 자, 타이밍을 좀 맞춰주세요 아, 진짜 몇 년 차인데 팀워크가 이게 뭐야 아, 생각하나 하고 하나, 빵 자, 이런 식으로 하면 대결 안 합니다 네, 다시 해주세요 시작 셋, 둘, 하나, 빵 한 땐 맛있게 아니야 엉덩이에 이렇게 해서 진짜 엉덩이가 치다니까 좋습니다 좋습니다 우리 정국이는 지금 힘 운동을 하더라고요 엉덩이가 나 허리 들어간 거 같은데 좋습니다 정국이가 힘으로 지배한다는 게 사실이네요. 사실입니다. 정국이가 평소에 힘이 좋은 친구다 보니까 힘을 지배한다기보다는 가끔 그런 식으로 보여지는 형들이 있죠. 힘으로 지배한다기보다는 비와 진영만 지배한다. 너도 들고 놀려. 도와주면 힘이 센 정국씨에게 일단 슈퍼크로이 보내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 마지막 기억입니다. 빈씨가 소중하게 안고 있는